색깔로 표현하자면 본인은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? 음... 어... 파랑색인 것 같습니다 하얀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5라운드 컬러 미션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상할 수 없네요 도통 무슨 컨셉인지 그녀가 왔다 더 이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고 이거 불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그래 내가 할게 진짜 아 왜 그래요 아이고야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?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재밌게 불러도 지금보다 더 보기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 잘해라 제발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무대 찢어서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밖에 기억이 안 남을 텐데 괜찮겠어?